HP Neverstop 레이저 1000, MFP 1200, HP 레이저 NS 1020, MFP 1005 프린터 시리즈를 개봉하고 설정하는 방법 상자를 열고 입력 용지함 덮개, 입력 용지함 및 USB와 프린터 전원 코드를 꺼냅니다. 프린터 문서 뭉치를 꺼내고 엽니다. 프린터를 상자에서 꺼냅니다. 마개를 제거합니다. 프린터를 감싸고 있는 비닐을 제거합니다. 프린터의 위쪽, 앞쪽, 그리고 뒤쪽에서 모든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스캐너를 들어올리고 상단 덮개를 들어올립니다. 주황색 손잡이와 토너 재공급 포트에 연결된 테이프 조각을 제거하고 주황색 손잡이를 당겨서 프린터에서 검은색 용지를 제거합니다. 상단 덮개와 스캐너를 내립니다. 비닐에서 입력 용지함을 제거하고 프린터에 딱 맞을 때까지 밀어넣습니다. 입력 용지함에 용지를 넣고 용지 뭉치의 가장자리에 닿을 때까지 조정대를 조정합니다. 입력 용지함 덮개를 비닐에서 꺼내서 입력 용지함에 장착합니다. 제공된 전원 코드를 사용해서 프린터 전원을 연결합니다. 프린터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123.hp.com에 방문하여 HP Never Stop 설정을 끝냅니다.